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전자 첫 공개 협업 프로젝트를 공개했고 그 결과 우리 바로 이 로봇8입니다. 지금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와 삼성전자가 협업하게 됨으로써 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로봇 관련 추가적인 사업들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제품이 바로 로봇8이다. 그러면서 협업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그 다음에 3월까지 추가 취득해서 2대 주주까지 된 상태입니다. 결국 지분이라는 건요.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입니다.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가장 강한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 뭐 이거 한 것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결국 계속적인 로봇 관련 사업들을 대신해서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픽했다. 결국 레인보우 로봇틱스 자체의 후재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세대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공개를 했고요. 이 플랫폼이 바로 아이작 AMR. 바로 이 기기입니다. 이 기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기본적인 플랫폼인데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바로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물류창고에 대한 히트맵, 인식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동선이 짜진 상태에서 이 동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 일단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류창고겠죠. 물류창고와 그 다음에 자동화, 바로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뭐예요? 로봇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면서 간단하면서 반복되는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직종부터 대체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로봇 관련 산업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 로봇을 구성하는 기기 중에서 재료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30%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감속기예요. 감속기가 뭐냐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부위로서 이 감속기 원자재 가격만 하더라도 30에서 50% 가격을 로봇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부품인데 이 감속기가 많을수록 좀 더 많은 일, 좀 더 섬세한 일, 이런 부분들을 정확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와 관련해서 로봇 관련 주 전체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오면서 핵심적으로 감속기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종목들, 한마디로 전체 산업군 자체의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생산량 2배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차후의 공장은요. 그리고 차후의 물류창고는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물품을 보관하고 납품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그런 자동화 공장과 자동화 물류센터가 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크죠. 이제부터 차트를 통해서 지지 저항을 찾고요.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잘 시청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바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후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차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 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 모두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안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 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로보스타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보스타의 차트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고점 이후에 세력들이 만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뭐예요? 네 여기가 머리고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이 넥라인을 지지하면 이제 상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현재 넥라인의 바로 지지 구간 지지하면서 어때요? RSI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제 핵심적인 2만 7천 5백원 구간의 매수타점 이후에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핵심적으로 기존의 저항 구간이었던 이 레벨대가 다시 한번 지지로 바뀐 상황이죠. 이렇게 뚫어준 이후에 내려왔을 때 지지로 바뀌는 현상 바로 지지와 저항이 바뀌는 바로 SR 플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하게 되면 차후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핵심적인 지지 결국 매수타점이 되는 원리죠. 현재 지금 2만 7천 5백원부터 2만 9천원까지 핵심적인 눌림목 타점이고요. 지금 세력들의 패턴인 헤드앤숄더 패턴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핵심적인 지지 구간인 바로 2만 7천 5백원 지지하고 현재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핵심적인 지표상에 바로 상승 시그널이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가를 내렸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서로 반대되는 신호가 나오는 걸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괴리 현상이 나왔을 때 저점이 내려갔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면서 어때요? 추세 RSI가 올라가고 있죠. 결국 기존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 3만 구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이어나가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밑으로 분할 매수 2만 7천 5백원까지 핵심적인 매수 타점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1차 목표가는 마디카인 바로 3만 5천 구간과 4만 2천 5백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조정값에서 보시면은요. 기존의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어때요? 네 맞습니다. 0.618 조정을 정확하게 찍어줬고 이 구간 밑으로 그 상승파동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어때요? 대략적으로 3만 6천 9백원 그러니까 3만 7천원까지는 현재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이 핵심 구간 꼭 체크해 주시고요. 마디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이든 아니면 물려있든 전체적으로 바로 이 가격 밑으로 세팅을 해놓는다면 충분하게 수익은 먹고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외인들의 매집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매물대가 형성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그 이후에 마디카드를 찾아간다면 수익 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헤드앤숄더 패턴과 넥라인 지지 결국 상승파동으로 이어나가는 추세를 돌리는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재료적인 모멘텀 그리고 주요 지지와 저항 알아봤고요. 이제 핵심적인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봇스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핵심적으로 분할 매수가 그 다음에 1, 2, 3차 목표가 마디가가 되겠죠. 그리고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 세력들의 ABC 패턴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와 비중까지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대응 전략집 내용 안에 있는 가격만 보고 대응하셔도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없다라고 강조드리고요.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집 대로 해서 수익이 나시면 차후에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낫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참여해 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